주식 농무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라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TCC스틸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TCC스틸 주가가 계속 떨어졌어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현재는 바닥을 현재 확인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8월 5일에 나왔던 이슈죠. 철강주 경기 침체, 미국 경기 침체와 중국 저가 공세에 따라서 줄줄이 신저가라는 제목이네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 철강 관련주들이 줄줄이 신저가를 경신했다. 미국 경기 침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저가 철강제가 수출시장으로 밀려나오면서 치킨게임을 벌일 것이라는 우려에서이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스틸리온, 동사, 대동스틸, 세아베스틸, 지주, 동국제강 등 철강줄줄이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초 북중국 철강석 현물 가격은 톤당 102.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철강석 선물도 10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현물 기준으로 톤당 143.9달러 수준이었던 연초 대비해서 30% 가까이 낮은 수준이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중국산 저가 철강제가 수출시장으로 밀려나오면서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 말 현대제철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중국 업체들 저가 후판 수출로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반덤핑 제소를 한 바 있다. 후판은 두께가 6mm 이상인 두터운 철판으로 선박 제조형이나 건설형 철강제로 주로 쓰이고 있다. 중국 철강업체들은 자국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내부 철강 수요가 줄자 해외 후판을 비롯한 자국산 제품을 저가로 밀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좋으면 전반적으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미국 경기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는 개념과 함께 더불어서 중국에서 싸구려로 현재 쉽게 말하면 가격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가 공세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절반적으로 미국의 경기가 감소하면서 현재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에서 저가로 판매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가격을 다운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라는 개념이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에서 어떻습니까?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진다. 경기 침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경기가 둔화라는 개념이다. 경기가 아주 완전히 둔화되었다. 완전히 경기가 꼬그러졌다. 힘들었다. 그런 수준은 아니고 경기가 조금 곡선을 꽉 위로 올라가다가 현재 약간 둔화됐다.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지금 저가 공세 들어가고 있는데 향후 현재 미국에서 계속 중국에 대해서 철강업체에 대해서 계속 반덤핑 관련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조금씩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쉽지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을 필두로 한 몇 개의 국가들만 현재 인플레이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의 신흥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디플레이션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스테이그플레이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대부분 신흥국들은 현재 스테이그플레이션, 우리나라도 현재 스테이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디플레이션 상태였습니다. 경기도 떨어지고 물가도 떨어지고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중국이 최근에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선진국을 필두로 해서 시장이 좀 괜찮아야 되는데 경기가 상당히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게 조금 다소 아쉬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멘텀은 우리가 처음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점도 계속 알고 있던 겁니다. 중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경기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 저항 때하고 지지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오늘 TCC 스틸 11.2% 상승하면서 34,200원에 막았습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어디냐면 대략적으로 4만 6천원 정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4만 6천원 구간에서 보시면 이 중간에서 조금씩 어떻습니까?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라는 거죠. 1차, 2차. 그 앞에까지 생각하면 대략적으로 3바닥, 3중바닥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중바닥 했는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거기를 이탈했다는 거죠. 지지를 못 받고 이탈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4만 6천원대가 상당히 두터운 저항대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에 저항때하고 지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만 4천 2백원에 마감했는데요. 1차 지지 때 같은 경우는 3만 9천원, 2차 지지 때 4만 6천원, 3차 지지 때 5만 2천원, 그 위에 6만 2천원과 6만 8천원, 그리고 7만 3천원과 8만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8만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에 지지 때 같은 경우는 1차 지지 때 3만 3천원, 2차 지지 때 2만 9천원, 3차 지지 때 2만 6천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은 어떻습니까? 현재 바닥은 당연히 외바닥입니다. 바닥은 아직 확인하기는 조금 빠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닥은 외바닥, 쌍바닥, 3중바닥 이상의 다중바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외바닥 같은 경우는 진흙바닥, 늪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져나오려고 허우적 될수록 계속 빨려들어가는 게 늪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쌍바닥 같은 경우는 모래바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모래바닥 위에 사상 누각이라는 한자성어 있는 것처럼 모래 위에 건물을 지으면 다소 불안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중바닥 이상을 다중바닥인데 시장에서는 락바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위바닥이라는 거죠. 그만큼 튼튼한 상태인데 현재는 외바닥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바닥이면 현재 3중바닥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보면 또 다른 측면이 있죠. 추세적으로 바닥을 확인하는 시점과 함께 기술적 반중을 노릴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신저가구는 당연히 머리이고요. 그다음에 왼쪽 어깨 만들고 최근에 조종 나오면서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역해든 숄더가 완성되는데 상태에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조금 조종이 나오는 눌림목 또는 전반적으로 은봉이 나왔을 때 분할로 매수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절대적으로 바닥이라고 인식하기는 조금 빠른 상황, 이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는 기술적 반중과는 노릴 수 있는 위치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 드렸죠? 저항대 지지대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 투자 참고하시고요. 수급 동향을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3만 5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기관 한 달 동안 6만 3천 주를 팔았는데 전반적으로 계속 팔다가 최근에 조금 사면서 현재 트레이딩관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금투자 최근에 사고 있고요. 투신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트레이딩, 연기금 최근에 팔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신용 비율 같은 경우는 1.48%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동사의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요. 동사의 최대주는 30.8%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30.8% 최대주 지분율이기 때문에 현재 책임경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덕산업에서 현재 6.5%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시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6200원대에서 올해는 5800원대까지 조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도에 다시 6400원대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5억원대에서 올해 125억원대, 내년도에 195억원이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상당히 외형성장과 함께 내실이 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단기순위 같은 경우는 작년에 85억원대 적자에서 올해 35억원대 흑자전환, 내년도에 영업액 단기순위기 120억원대 예상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기 실적 보시다시피 작년 2분기부터 영업액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분기 영업액 60억원대, 그리고 3분기는 소폭 적자전환 됐고요. 4분기 같은 경우는 35억원대 흑자전환 다시, 그리고 올해 1분기는 10억원대 흑자 상태입니다. 15억원대 흑자겠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69억원 대비 올해 48억원에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안좋게 실적이 나왔고요.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억원 적자에서 올해 50억원 흑자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37억원에서 올해 45억원 흑자전환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실적이 그닥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즉 3분기하고 4분기는 작년보다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부채밀은 130%대, 유보율은 7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내년 실적 기준으로 2.9%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보다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458원, BPS는 9,156원에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쉽게 5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00원이면 현재 5,000원이면 10배입니다. 5,7에 35, PER 한 70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동사는 8배에서 12배 구원입니다. 현재 PER 한 70배 정도 구원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 저평가로 볼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밸류에서는 PER 8배에서 12배 구원인데 현재 주가 위치 PER 70배 구원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경향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동사 주로 매출은 어디서 나오냐? 표면처리 강판 쪽에서 75%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강주로 보시면 되겠죠.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위전환을 두 차례, 세 차례 했었네요. 작년에 시위전환을 세 차례 했습니다. 24만주, 54만주, 그리고 4만주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68만, 72만주 정도 매물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2만주 정도 매물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동사는 부채비를 130%대, 유보율은 700%대이기 때문에 재무조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진자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항이 연결되던 회사로는 무역업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단하는 제조원 하나, 그리고 설비 제작 보수하는 자회사가 있고, 부동산 임대업과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정보서리 서비스업 하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CC 스틸 오늘 종가 34,200원에 마감했습니다. 원자가 빠졌네요. 갑자기 보니까 원자가 빠졌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 개인의 평균 매수당가 33,000원대, 평균 매도당가 33,000원대이고요. 기관의 평균 매수당가 33,000원대, 평균 매도당가 33,000원대입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당가 32,000원대, 평균 매도당가 33,000원대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드라고 하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0.5%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철강주가 미국 경기 침체한 게 더불어서 중국의 저가 공세에 따라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바닥을 오늘도 인식하고 있다. 그것도 오늘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제로 보시겠습니다. 차투세는 47.4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세는 76.8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습니다. 목표주가 1차는 39,000원, 2차는 36,0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29,000원, 2차는 26,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TCC 스틸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